부활신앙의 의미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 이로다 그런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서 정언한 사람들이 정부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바울과 그 밖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기모데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때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앞으로 재림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를 회상하는 것이며 미래의 부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음을 알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들의 깨달음은 내면에서 들려왔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이 지시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우리 밖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 지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한 도마는 주님의 못박힌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도마의 손에 닿은 것은 예수님 몸에 새겨진 모든 상처였습니다 도마가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도마가 만져보지 않았다면 부활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몸에 새기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부활한 예수는 몸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신 분입니다 도마는 예수의 상처를 만짐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주님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아파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상처를 바라보고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마가 만진 것이 자기의 상처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상처는 우리 상처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몸에 새기신 예수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몫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몸에 새기신 주님을 만지듯이 세상의 상처를 만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돌보라 라는 이 말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목사만이 우리를 돌보는 주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들판에 양들을 놔두신 채로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남겨진 양은 양들이 서로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양인 우리가 서로 목자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가 목자이고 교인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양의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은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 밖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서로가 목자가 되어서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를 위한 목자로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시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부활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첫째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둘째 자신은 주변의 상체를 어떻게 싸매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번째 양을 먹이는 목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사람입니까? 한히 우리 사이로 우리 사이로 우리 사이로 우리 사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